빠르게 빠르게 근데 그거를 느낌만 하시면 살짝 느낌만 하시면 근데 방금은 이 뭐라고 그럴까요? 앉는 느낌이었잖아요 그걸 세게 하면 지금처럼 세게 앉았잖아요 그만큼 더 빠른 회전과 빠른 차는 느낌이었어요 네 아 어 네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뼈에 버터가 pigeons 막이 와중에 워낙 수저나 뼈 온다 보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